이제나 저저나 기다렸더니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. 항상 우리 평양 백두할라 예술단을 바리단 가슴의 종으로 맞아주시고 양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양국군 스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너무 잘생기셨죠? 그 마음 또한 포부 또한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은 큰스님 오실 때까지 안하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분서야말로 우리 평양 백두할라 예술단의 최고의 야심작이 될 것 같습니다. 1초 만에 옷 색깔 변하는 마술 중 절대로 눈 감지 마시라요. 양국에 오시면 10년은 젊어지니까 이 작품 오시면서 10년 더 젊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SBS 강호동의 스토키쇼에서 KBS 여인의 음악회, KBS 가요부대에서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신비한 마술춤을 오늘 고객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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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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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